지난 4월 20일이 제36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장애인의 행사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지난 29일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 리세션홀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마포구 한마음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구장애인 단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양 6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어울리고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정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시상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양한 축하공연과 간단한 경품 추천 등을 비롯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은 제36회 장애인 한마음축제 기념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공동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